좀 전에 인사했나 우리? 반갑습니다 했나? 옆에도 하고? 안 했잖아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우리 유튜브 본대로 네이버 TV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노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인사 올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인사하니 얼마나 좋아요 반갑습니다 이 뜻이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아는 척 해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 우리가 실제로 내일 죽는다 생각해봐요 한 줌 요만한 거 찍어가 버스 타고 다 길바닥 뿌리면 그만인데 근데 그거를 진짜처럼 마치 보석처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거든 실체가 있지 않는 것 자 그만큼 하고 바로 공부로 들어갈게요 공부하는 곳이니까 오늘은 약간 수위가 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원래 도통 학문이 제 인문학 전공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쉽게 도통하는 법 유튜브 보면 700회가 조회수가 없어요 동기신하고 합의를 하는 법 7만 법을 안 하는 법 그러니까 원하는 컨텐츠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알고리즘은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도통을 하든 신통을 하든 뒤로 백은 없습니다 의식의 크기는 그래서 아쉬워서 자꾸 하나씩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 볼게요 오늘 제목은 신통 인문학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소제목 명제는 제가 알아서 그때 그때 편집하면서 달게요 오늘은 좀 세다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를 귀로 잡고 두 번째 카테고리를 신명으로 잡습니다 흥 세 번째 카테고리를 정으로 잡을게요 에너지를 그런데 이게 기운인데 에너지하고 기운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정이 여러분들이 코드예요 이게 안내자고 안내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합일점이에요 이렇게 이 정이 에너지예요 그냥 뜻정자 이런 거 말고 쌓을 정자 찌을 정자 쓰면 좌변에 쌀 밑자 들어가는 그 부수 그 정인데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풀어 제끼면 하나씩 풀어 해치면 이런 결론이 내립니다 첫 번째가 신통 인문학이 있고 두 번째가 도통 인문학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천도 인문학이 있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풍수 인문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카테고리를 풀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기응전 카테고리 말고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원래는 유료 사이트에서 좀 센 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말 멈추고 끄고 다음에 또 오픈하고 할게요 대충 정리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료 사이트 회원 여러분들도 첫 번째 카테고리가 좀 세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주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감각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 번째가 리듬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부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공부 좀 했다 그리고 타 문 중에서 이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를 풀어 해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 인문학은 늘 가르친 대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A4 크기만한 요만한 크기만으로 삶 속에서 빛을 진짜로 본 적이 있다 나는 아지랭이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또 잘 밤에 나는 진짜 빛의 신통 인문학 중에 빛 하나만 갖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사람이 지나다니면 허리 뒤편에 주먹만한 빛이 일렁이는 걸 봤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이마하고 가슴 쪽으로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아주 타원형의 럭비공 같은 빛이 훅 들어온 적이 있다 혹은 마지막 버전입니다 나는 잘 밤에 치륵처럼 어두울 때 눈을 감고 있는데 빠찍직 소리가 나거나 빠찍하고 번쩍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바깥에 TV하고 사물이 보인 적이 있다 어두운 치륵 끝은 밤에 이게 빛의 카테고리예요 신통 인문학 빛의 고리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코드를 찾아서 또 그 다음에 기운을 가지고 잘 안내받아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에요 자네는 10분쯤 지나면 표시만 주면 돼 이게 너무 많아서 고리가 하나씩 잘라야 돼 지금 몇 분 됐노? 자네 이거 좀 치워라 네 응 그럼 그러면 fifth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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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fourth fourth